경상남도 양산시에서 펼쳐지는 트로트의 대향연! 2019 대한민국 청소년 트로트가 유지해 부산, 울산, 경상남도평과 2019 대한민국 청소년 트로트가 유지해 부산, 울산, 경상남도평과 함께하는 파이팅 국민 여러분의 시청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7월 20일 토요일 오후 7시 경남 양산시 둔치 특설무대에서 펼쳐지는 2019 대한민국 청소년 트로트가 유지해 부산, 울산, 경상남도평은 박남춘, 현계의 사회로! 조홍주, 현수, 금잔디, 박우철, 박진도, 유기진, 왕소열, 문희욱 축하 무대와 차세대 트로트 스타들의 평연 무대가 펼쳐집니다! 7월 20일 토요일 오후 1시 경남 양산시 둔치 특설무대에서 펼쳐지는 2019 대한민국 청소년 트로트가 유지해 부산, 울산, 경상남도평과 함께하는 파이팅 국민 여러분의 전철, 신나, 차성현, 강철, 동순, 고맹의, 윤철, 미녀와 야수, 홍장가, 김채인, 손민채, 행숙이, 안규성, 향기, 최대성, 전미나, 요한, 박선희, 한영, 이다은, 손비나, 강도순, 강성, 장현주, 김근순, 김수련, 김지월, 서정우, 윤희아, 이지아, 정미화, 하지아, 홍주영이 출연해 성인 가위의 진술을 선사합니다! 이 프로그램은 문화체육관광부, 경상남도, 양산시, 양산시의회, 사단법인 한국연예예술인 총연합회, 사단법인 한국연예예술인 총연합회, 양산시와 함께합니다!